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40번째 패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살펴봤죠.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사는 문장에서 뭐를 수식을 해줍니까?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그리고 부사 같은 부사를 수식해주고 동사를 수식해주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죠. 그래서 형부 동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학원에서 가르칠 때 암기를 시켰는데 아무튼 이 투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돼서 동사를 주로 수식을 많이 해주고 문장 전체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해주는 걸로 사용되는 것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이 부사적 용법은 상당히 많은 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목적이죠. 목적은 뭐뭐하기 위하여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in order가 붙을 수도 있어요. 앞에 또는 so as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같아요. 다 뭐뭐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감정의 원인으로서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는 I am glad to meet you라는 게 있죠. glad to meet you가 돼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뒤에 이렇게 붙었는데 앞에 있는 이 glad라는 감정 감정의 원인이 뭐예요. 너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그래서 이거는 왼쪽부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와요. 그럴 때 주어는 동사했다. 그리고 투부정사한다. 또는 그러나 투부정사한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것이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떠어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로 이때는 이 동사가 무의지 동사라고 해서 일어나다, 깨어나다, 자라다. 그렇죠? 이러한 동사들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어떠어떠하다. 굳이 꼭 무의지 동사가 나오지 않아도 문맥적으로 봤을 때 결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보이시면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only to가 있죠. only to. 이거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only to는 얘가 이제 그러나 결국 뭐뭐하다. 약간 좀 벗의 느낌이 있어요. only to는, only to 부정사는.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추측의 조동사가 앞에 나오고 그렇죠? 추측의 조동사가 앞에 나오고 그런 다음에 must be a fool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주어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한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붙으면서 뭐뭐하다니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뭐하다니라고 추측의 조동사나 천재라던가 바보라던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하다니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투부정사가 조건절, 즉 이 풀을 대용하는 그렇죠? 이 풀을 대신해서 쓰는 그래서 이제 뭐뭐한다면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이 기본적인 문장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는 일했죠. 열심히 일한 거죠. 자, to keep his family in comfort이에요. 그렇죠? 그의 가족들을 편안함 속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일했다입니다. 목적이죠, 목적. 여러분 그런데요. 목적이 곧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 목표와 목적은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목적은요. 잘 보시면은 그냥 결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보세요. 자, 그는 일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결국 그의 가족들을 편안함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똑같죠? 예, 목적과 결과는 대부분 좀 비슷해요. 제가 이제 헬라어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이제 이 희나라는 희나 한국말 이렇게 희나라고 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얘가 목적과 결과를 둘 다 해요. 예, 그리고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그 소댓 있죠? 소댓. 그렇죠? 소댓이 이게 그래서 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도 하고 또는 소댓 다음에 여기에 조동사 캔이나 그죠? 쿠드나 메이 그죠? 마이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뭐뭐 할 수 있도록 뒤에서부터 목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결과와 목적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소댓이 결과도 되고 목적도 되듯이 그리고 헬라어에서 희나도 결과와 목적이 둘 다 되듯이 이 투부정사의 목적도 어떤 경우에는 결과로 해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나는 기쁘죠? 예, 감정의 원인이죠. To heal of your success죠. 너의 성공에 대해서 들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죠. 그쵸? 감정의 원인. 자, 3번은 내가 어워크죠. 일어났죠. 무의지동사죠. 예,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니까 결과죠. 그쵸? 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내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5형식이죠. 5형식은 목적어다며 목적 부어죠. 핸드폰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조, 이제 딱 결과로 1차적으로 결과로 해석되는 문장은 목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보세요. 목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핸드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목적을 결과로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경우가 꽤 있지만 결과를 목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 매끄럽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에요. He must be a fool. 그쵸?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다죠. 이때 must는 추측의 조동사죠. 자, 뭐 하다니? To believe such a thing. 그러한 것을 믿다니. 그쵸? 바보임에 틀림없다. 자, 그 다음에 5번도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죠. 뭐가 아니라 바로 아, 살기 위해서 먹죠.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런데 뭐가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6번도요. 내가 일어났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인오더가 붙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목적입니다. 인오더나 소에즈가 붙으면 그래요. 이거 물론 빼도 상관없겠죠. 바로 첫 번째 열차를 캐치 잡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she was a hurt 죠. hurt는 이게 지금은 과거 분쇄로 쓰인거지만 이게 일반 그 현재 형태 단순 형태도 같죠. 이게 그런데 다치게 하다 이 뜻도 있지만은 감정을 상하게 하다 이 뜻도 있어요. 감정을 상하게 하다. 그래서 감정에 상하게 된거죠. 그쵸? BPP니까 그쵸? 기분상한이죠. 그녀가 기분이 상한거에요. 그쵸? 이것도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뭐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죠. 뭘 알았어요. 대절을 알게 된거죠. 누구도 어드마이얼 어드마이얼은 존경하다 칭찬하다 그녀의 퍼포먼스를 누구도 존경하지 않았다.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마음이 상했죠. 그 다음에 8번도요. She will grow up. 무의지 동사죠. 그녀가 자란거에요. 자라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To be a fine woman. 바로 훌륭한 여성이 된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에도요. 자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To tell the truth 에요. 자 진리를 말하는거죠. 자 only to는요. 이거는 무조건 결과입니다. Only to는 그러나 결국 뭐뭐하다에요. 그러나의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자 진리를 말했지만 그러나 결국 알게 됐어요. 뭐를요? That we are not believed 에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된거에요. 진리를 말했지만 그죠? 진리를 말했지만 결국 우리는 그 말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어떻다? Discollaging 아주 낙담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번이에요. 어느 날 미스터 넬슨이 사라졌죠. 어디에서? 마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Never to be seen 다시 결코 보이지 않았다. 그쵸? 이것도 결과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요. 여러분 조동사가 나오죠? 대체로 이제 우리가 would, should, could, might 그쵸? 이런 조동사 형태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올 때는 if 저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to go with you죠? 너와 함께 한다면 이 되겠죠? 너와 함께 한다면 I should be happy죠? 내가 정말 기쁠텐데 행복할텐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보시고요. 우리가 좀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1번부터 보시면 인오더2가 들어갔죠? 뭐뭐하기 위해서 마스터하기 위해서요. 뭐를요?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죠? 자 철저하게 입니다. 자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거는 삽입이죠? 콤마 콤마 그러니까 또 뭐하기 위해서요? 둘 다 인오더2에 걸리는 거예요. 마스터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to be able to 할 수 있기 위해서죠. 뭐를요? 정말로 appreciate appreciate 는 여러분 1번 뜻이 뭐예요? 감사하다죠? 예 감사하다가 이 thank 도 있는데 얘는 주로 사람한테 감사를 하죠? 뒤에 그런데 appreciate 는 어떤 일이에요. 일이나 내용에 감사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두번째 뜻이 얘가 뭐가 있냐면 얘가 무언가를 제대로 인식하다 그죠? 인식하다 이 뜻이 있고 그리고 뭔가의 진가를 알아보다 이 뜻이 있어요. 진가를 알아보다 여기에서는 아마 2번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2번 3번 뜻으로 영어문헌 또는 영문학 그쵸? 영어문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읽기 위해서 그쵸? 결과적으로 영어를 마스터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영어의 문헌들 영문학 작품들 어렵죠? 17세기 18세기 또는 그 이전의 문헌들이 현대영어랑도 많이 달라서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영어의 문헌들을 제대로 알아보기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 끊어줘야겠죠? 또 가져오죠? 진주어입니다. 필요하대요. 뭐가?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대요. 뭐에 대한? 바로 The Englishman's 캐릭터죠. 영국인들의 캐릭터 성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인간의 몸이죠. Human body가 어떻습니까? Much more complicated 에요. 훨씬 더 복잡하대요. 뭐보다? 바로 모터카죠? 모터가 들어있는 카죠. 자동차죠. 그냥 자동차. 자동차보다 훨씬 더 인간의 몸이 복잡하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어떤 사람들은 소우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t 가져오죠. 그리고 진주어는 이 To죠. 매우 중요하대요. 뭐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How to treat it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그 모터카 몸을 그렇죠? 몸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몸을 아주 최상의 워킹 오더 워킹은 활동하는 오더는 상태 라는 뜻도 있죠. 상태 그리고 이 파스볼을 여러분 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최상급을 강조하는 의미의 파스볼입니다.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스볼이 이렇게 최상급 뒤에 있으면 최상급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비교급 앞에 머치가 쓰이게 되면 비교급을 강조하는 것 그러듯이 이 최상급을 최상급 뒤에 파스볼이 쓰이게 되면 이 파스볼이 최상급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최상의 아주 최상의 이 활동 상태 워킹 오더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몸을 다뤄야 되는지 이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좀 기네요. 그죠? 3번 보시면 원 브라이트 모닝이죠. 한 밝은 아침이죠. Early summer 바로 이제 여름이죠. 이른 여름에 한 밝은 그 아침에 When he was 21 years old 바로 그가 21살이었을 때 자 그가 일어났죠. 어디로부터? From a deep slumber 깊은 잠으로부터 일어나서 무의지동사 나왔네요. 결과로 해석해야겠죠?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Absolved 되어 있다는 것을 Absolve는 흡수하다의 뜻도 있지만 어디에 빠지게 만들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진 그쵸? 빠진 정도가 되겠죠. 그 자신이 빠져있는 걸 봤죠. 어디 안에 아주 행복한 생각 안에 그 행복한 생각이 뭡니까? 동격에 되시죠? He must do something good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쵸? 그러한 해야 한다라는 이 동격이죠. 그러한 아주 행복한 생각 그쵸? 여기에 완전히 자기 자신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lingering in his bed for a while 이죠. 링거하게 되면 이게 뭔가 오래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침대에 잠시 동안 머물면서 그는 Fonder and Fonder죠. Fonder가 뭐예요?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그런 얘기죠.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얘기죠. Open the Subject죠. 그 주제에 관해서 그 주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죠. 행복한 생각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얘기죠. 마지막 4번입니다. 세상이 runs 돌아가는 거죠. 어디 위에서 오일 위에서 돌아가요. 오일에 엄청 의존하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기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다행히도 요즘에는 대체에너지 만들려고 여러가지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가 나왔죠. 저도 전기차를 좀 갖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전기차가. 저는 이제 좀 어떻게 좀 정부에서 정부가 이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이랑 좀 이렇게 해서 휘발유나 그죠? 이런 경유차들 이런 거 다 없애고 다 이제 전국민이 전기차를 끌 수 있게끔 요즘에 보니까 이제 속도도 일반 도로에서 50km 이상 속도를 못 내요. 그래서 자꾸만 막 내비게이션 키고 가면은 속도 줄이라고 막 계속 막 경고음을 이제 합니다.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속도도 이제는 많이 못 내. 전기차 타고 다니면서 슬슬 다니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환경을 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환경이 지금 너무나 위험에 처해 있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도 결국엔 환경문제예요. 이게 박쥐나 어떤 동물들한테 있는 그 바이러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 동물이 사는 영역을 자꾸만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 안에 있었던 이 여러가지 바이러스들이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환경파괴와도 이런 바이러스 질병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럼 또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또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나 이것도 참 또 고민이에요. 여러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자력 또 싫어하잖아요. 원자력발전소 짓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 자꾸만 이렇게 방사선 방사능 오염수 같은 거 막 바다에다가 이렇게 방류하고 아무튼 좀 이게 제가 요즘에 환경이라는 이슈에 좀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 흥분해서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세상이 오일 위에서 돌아간대요. Until recent years 최근까지 It was cheap 아주 값이 쌌어요. 뭐가 값이 쌌을까요? 오일이죠. 그리고 아주 풍성했죠. 많았어요. 그리고 쉬웠어요. 뭐하기에 사용하기에 쉬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안해냈어요. Our factory 공장들 그리고 heating system 바로 어떤 열을 내는 시스템들을 고안해냈죠. 고안해냈어요. 그래서 사용을 했죠.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오일만을 사용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일 가격이 치솟았죠. 그렇죠? 소월 치솟다.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이 소유되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소유되어졌습니까? 몇몇 나라들에 의해서 소유되어졌죠. 어디에 있는? 근동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죠. 자 To make matters worse 저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알게 됐어요. 대디어를 알게 된 거죠. Supplies of oil 오일 공급이 Will probably 아마도 Be exhausted 소진될 것이라고 언제요? Within our lifetime이죠. 우리의 생애 내에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생애 내에 이제 오일 공급이 다 소진될 거다. 그렇죠? 다 앵꽈가 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고요. 벌써 이제 40번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생겼습니다. 시간이 좀 생겨서 또 이번 주 계속해서 또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 50번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60번까지 또 70번 80번 100번까지 완강할 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